안녕하세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긴 일입니다. 스위스인 친구와 남아공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녀의 딸과 함께 초대받은 곳으로 갔더니 그곳엔 핀란드인, 이태리인, 어려서 입양된 한국인,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3명 등 총 10명이 모였었죠. 각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태리어, 불어, 영어, 독일어가 동원되었고 우크라인들은 번역기를 돌리는 등 화기애애하게 식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넓은 거실엔 사방의 핀란드식 촛불장식으로 조명이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맞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친구의 딸이 일어나서 자신의 엄마를 깨우는 중이었어요. 얼핏 봐도 친구의 고개가 심하게 뒤로 젖혀지고 입 벌리고 축 처진 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피난민 중 한 분이 심장과 의사여서 저와 함께 급히 일어났고 친구를 살펴보니 식은땀으로 푹 젖어서 저체온 무읍 아나필락시스쇼기 온 것 같아 즉시 그녀의 맥을 잡고서 낮은 소리로 광채되어라 를 외쳤어요. 세 번을 반복하는 그 순간 시간이 무척 느린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러나 세 번이 채 끝나자마자 친구는 이상한 그 자세 그대로 의식이 돌아왔고 무슨 일이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했어요. 온몸에 맥이 풀려서 축 처진 그녀를 남자 둘이 간신히 소파에 눕힌 후 안정을 취하게 했더니 약 1시간 후에 피부가 뽀송해지고 기운은 없으나 생기를 되찾았죠. 그녀의 딸에 의하면 감기 때문에 파라세타몰 두 알을 빈속에 복용하고 푹 잔 후에 운전까지 하고 왔다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신쇼기 와서 주요 장기들이 멈춘 것이었죠. 실은 이곳 스위스엔 지하철도 없고 공중목욕탕도 없으니 타인을 위한 광채 사용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지.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만약 심폐소생수를 했다면 갈비뼈가 나갔을 수도 있는데 오로지 신인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고상하게 친구를 살릴 수 있어서 허경영 신인님 우원 감사합니다.